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6월 28일 오늘 목요일입니다. 자 전일 온 국민이 참 떠들썩 했었겠죠. 기적과도 같은 세계 1위팀인 독일, 세계 57위팀인 대한민국이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스로 예전에는 많이 우리 축구 같은 거 보면 강팀하고 붙을 때 지뢰짐작 미리 포기한 경우가 많았는데 자 이것도 제가 주식시장에다가 같이 한번 접목을 해보자면요.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뭐 대단하다고 이렇게 조금 어기소침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손실을 보게 되면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라. 세계 1위 독격파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만 우리가 준비를 좀 더 해야 되고 독일과 같은 존재가 우리에게는 기관 외국인 등의 큰 자금을 가진 그런 세력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의 동향을 잘 살피면서 같이 편성을 해야지 맞으면 안되겠다. 주식으로 따지자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 말씀드리면서 한번 더 화이팅하자고 말씀드리고. 자 미국이 전일 또 하라를 좀 했어요. 반갑습니다. 중현님하고 은혜님.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장 시작하기 직전인데 삼성과 애플의 소송 마무리 지었다. 삼성전자가 앞으로 어떻게 주가가 반영이 되는지 주가가 반영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거 어저께 선반영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좀 빠른 사람들 그거 알지 못하겠어요. 예를 들면. 일단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보고요. 그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니까요. 그리고 트럼프가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전쟁 강행하겠다. 자 무역 분야에서 8천억 달러 적자 보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나. 중국을 우리가 건설하다시피 했다. 그 적자 규모는 중국의 가장 크다. 이렇게 하면서 대중 무역에 대한 무역전쟁 강행할 의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하는지 여부 좀 잘 체크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장 시작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공지사항 나중에 할텐데 7월 중순에 구독자 천명 돌파 기념 오프라인 모임 할겁니다. 그곳에서 2시간가량의 닥터케이가 알고 있는 모든 노하우 필살기 강의를 해드릴겁니다. 닥터케이 유튜브 채널 처음 딱 들어오면 필살기 1, 필살기 2 주식기초강의 아마 20가지 정도 있을거에요. 자 시간 되시는 분들 6월 중순에 저같으면 만사 다 제쳐놓고 오겠습니다. 양산에서 합니다. 그 대신에 경남 양산 부산 바로 옆이에요. 그 대신에 무료입니다. 무료. 판단 여러분이 하십시오. 장 시작했습니다. 자 미국장 전일 먼저 잠깐 체크하자면요. 다우존스 마이너스 0.68% 하락 나스닥 마이너스 1.54% 하락 야 낙폭 상당히 큽니다. 자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 야간선물시장은 비교적 견주했다. 왜냐하면 전일 좀 선반영한 감이 있거든요. 제 방송은 실릉실릉 들으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다 연결연결연결되기 때문에 한번 궁금해 잘 들어보십시오. 전일 뭐라고 했습니까? 자 나스닥 선물 미국선물이 빠지고 있으니 그 선반영 되는거 같다. 기간이 장후반에 확 던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상승하려고 시도 넣어둔 거 확 그냥 시장이 억울해졌거든요. 그러한 것들 때문에 미국이 많이 빠지더라도 선반영 됐기 때문에 비교적 선방인 겁니다. 외국인은 또 던지긴 했습니다. 마이너스 1,349개야. 그러나 지금 선방했다. 그렇게 생각 들고요. 자 여러분들 제가 좀 기쁘게 생각하는게 은혜님도 그러셨고 제 방송을 듣고 종목차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수차트도 봤다. 그리고 댓글에 또 남겨주신 분들 보면 장중에 셀트리온 제약 분할 매도 말씀하셨는데 미국 선물 빠진거 보고 다 던졌습니다. 차이 실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런 말씀을 들어볼 때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이런 체크리스트들 잘 활용하고 있다 싶으니까 기쁩니다.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 차근차근 메모해가면서 한번 잘 해보십시오. 자 우리나라 장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선물 지금 현재 상황 한번 볼게요. 현재 다우선물 플러스 0.14% 상승 자 나스닥선물도 플러스 0.18% 상승 자 낙폭 그러니까 확대시키면서 밑으로 안 빠지는 것만 해도 지금 다행입니다. 일단 그래서 현재까지의 미국 상황은 우리나라 발목은 잡지 않고 있다. 자 빨리 우리나라 시장 체크하겠습니다. 자 일단 마이너스 0.57% 하락으로 시작합니다.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 마이너스 0.31% 하락입니다. 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깨면 안 돼요. 2320라인 여기 안 깨야 돼요. 양봉 또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 며칠 전부터 말씀드리는데 여기 별로 깨고 싶어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저께 외국인들이 막판에 장 종료하고 700억 더 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걔네들이 바보 같으면 바보 아닌 다음에서 밑으로 빼고 싶고 빠질기 뻔한데 예를 들면 왜 사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밑으로 확 깨기보다는 반등씨도 자꾸 나올 것 같다. 이런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장을 잘 지켜봐야 됩니다. 코스닥도 밑에 지금 저점은 딱 지키고 있습니다. 자 현재 외국인 선물 2072개약 매수 거래소에서는 마이너스 324억 매도 기간이 좀 잡아주고요. 이러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기간 외국인 다 던지면서 개인이 받은 밑을 빠져요. 확실합니다. 그거는 전일 코스닥은 기간 외국인이 다 매수세였거든요. 오늘도 약간 매수세 들어옵니다. 장 초반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미국의 낙포에 비해서 베이시스 플러스로 지금 들어오고 있죠. 이거 순매수 전환될 가능성 잡아입습니다. 자 이것이 베이시스가 플러스권인 것이 콘텐고 마이너스권인 것이 빼고 데이션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의 산정은 선물지수 빼기 코스피 200지수가 플러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선물이 300점 그러니까 구공되겠죠. 56만큼 더 높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겁니다. 이해 잘 안되시면 주식기초강의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이런 부분들 다 프로그램 관련된거 강의되어 있습니다. 잘 모르시면 보시고 꼭 봐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현재 우리나라 이슈가 환율입니다. 환율 지금 자꾸 오르고 있어요. 스트레이트로 오르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트로 1120원인 것까지 이거 빨리 진정되어야 된다. 환율과 주가는 비교적 90% 이상 반비례합니다. 환율 올라가면 주가 내려갑니다. 그것도 강의에 있으니깐 체크해보십시오. 자 여기를 지켜야 됩니다. 반드시 저점 깨면 안돼요. 오늘 저점을 지키면서 덜어올려야 또 양봉됩니다. 여기처럼 갭 하락이거든요. 그죠? 이렇게 뻥 구멍 뚫힌게 갭입니다. 갭 안좋은겁니다. 갭 상승은 좋은거구요. 갭 하락은 안좋은거에요. 자 양봉 세우면 그나마 다행인거에요. 여기처럼 이렇게 올라가 지속적으로 올라가야되요. 여기가 저항댑니다. 일단 그러면 오늘 시간 된 분들은 지금 사진 찍으십시오. 지지저항이 여기입니다. 자 그렇게 배워나가는겁니다. 참고하시려면 하십시오. 아 여기를 지켜야 된다 했지. 여기는 저항대라 했지. 아 여기도 박스권 돌파 그러니까 뚫고 내려온 지역이니까 뭐라고 했지? 지지가 지지가 됐었는데 깨진 뭐라고 그랬지? 아 저항이라 그랬지. 아 여기 오늘 돌파 잘하는지 봐야되겠네? 이평선도 꼬꾸라지겠네? 아 여기 중요하겠네. 그거보단 여기가 더 중요하고 여기는 지지선이랬다. 이거 앞에 전저점 이거 깨진 뭐라고 뭐라고 했더라? 아 그래 저항으로 바뀐다 했지. 야 오늘 여기 잘 지켜야 되겠네. 이런식으로 본인이 시나리오를 해나가는겁니다. 자 그렇게 하는겁니다. 은혜님 어제는 선물지수도 받았다. 은혜님은 제가 채팅방 초대했습니다. 열심히 하실려는 어지가 보이면 초대합니다. 그냥 뭐 하나 있나 싶어서 그냥 실릉실릉 하려는 사람들은 절대 안 받아줍니다. 제가 별것도 없지만 별것도 없지만 그러면 고스닥은 어떻겠습니까? 자 여깁니다. 여기 여기를 지켜야 돼요. 자 지지와 저항 강의 들어보셨으면 은혜님 1번 못 들어봤으면 2번 이런거 다 사진 찍으십시오. 핸드폰으로 그래가지고 미친척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나아집니다. 분명히 외국계 지금 코스피에서 좀처럼 안줄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선물이 플러스건 오늘 제법 크게 들어오고 있죠. 이거 다행입니다. 지수 붙들어 놓겠다. 이겁니다. 지수 밑으로 죽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선물이 이렇게 안 돼요. 선물을 이렇게 안 붙들어 놓는다니까요. 때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밑으로 이거 깨지면서 밑으로 확 빠져요. 그럼 뭐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전에 장 후반에도 초반에 비리비리하던 코스피 매수색 장막판에 훅 들어올렸어요. 그런거 다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시간 외에서도 700억 이상 샀어요. 그러면서 선물 요새 사고 있어요. 쭉 사죠. 밑으로 별로 죽이고 쉽지 않다는 겁니다. 현재는 현재는 나중에 지켜봐야 됩니다. 돌발 악재 나오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앞전 방송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안 보셨다 했으니까 그럼 보시고 이거 사진 찍으십시오. 오늘 이거 익히세요. 여기 지지저항이라더라. 어떻게 움직이는 거 잘 보세요. 나중에 사진 찍은 거 하고 잘 보세요. 여기가 중요 지지저항라인 이라던데 그렇게 그게 가니까 지지되고 저항되는가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내 주식 가지고 있는 거에 적용하는 겁니다. 닥터K 최고 잘하는 게 이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선불을 이렇게 붙들어 놓는 거 보면 하방으로 깨기보다는 그래도 상승 시도 좀 해주지 않을까 반등이죠. 상승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개별정보 한번 체크해 볼게요. 오늘 분석을 많이 했는데 지우 1번 한덕님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88,000원 사라 그랬어요. 88,000원 밑입니까 위입니까 딱 찍고 바로 올라가죠. 88,000원 오면 사라 그랬습니다. 제가 분명히 바로 들어 올립니다. 셀트리언 제약 제가 안 죽는다 그랬어요. 닥터K 좀 촉이 있어요. 그걸 믿으셔도 되고 안 믿으셔도 되는데 제가 좀 예민해요. 그래서 딱 집중하면 뭔가 촉이 옵니다. 그렇다. 100% 맞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외국인들 사주고 있고 지금도 외국인이 들어왔습니다. 메릴린치 잘 봐라 그랬다. 지우 바쁜가본데 메릴린치 주퍼입니다. 어저께 만개약인가 샀어요. 또 또 사고 했습니다. 저 어저께 댓글로 김독원님이 위에서 9만 1,300원에 다 팔았습니다. 미국 선물 빠지고 장 심상치 않네요. 다시 8만 8천원 잃어놓으면 사서 9만 4천원 뚜려면 계속 홀딩 9만 2,3천원에서 팔겠습니다. 했거든요. 이게 치고 바꿉니다. 분봉 매매 제가 말씀드리는 거 댓글 남겨져 있을 겁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어저께 댓글에 제가 부탁드렸잖아요. 혹시 제 방송한 거 보고 매매 도움됐던 분 있으면 말씀해달라. 여기 보시면 여기가 깨지면 안 되거든요. 아직까지 안 깨졌어요. 딱 깨지면 팔아야 돼요. 여기 무조건 그리고 오늘 다시 딱 쓴 거 보고 사면 되잖아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큰 경험이 있어야 돼요. 많은 경험. 제가 셀트린 제약은 보안이 뚫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제 책임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탓하시면 안 돼요. 전 전략을 드릴 뿐입니다. 9만 6천원 단기 목표 좀 더 길게 10만원 이거 11만 4천원 아마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방송해놨으니까 셀트린 사면이 좋다 그랬습니다. 빠집니까? 안 빠져요? 이것도 적당하니 분봉 매매 안 되고 빨리빨리 안 되는 분은 빠지면 10만원 초반이나 오면 사라 그랬습니다. 제가 살 기회 주잖아요. 땡큐 해야 됩니다. 땡큐 셀트린 헬스 그렇고 셀트린 제약은 받고 셀트린 셀트린 사면이 좋다 그랬습니다. 적당히 사고 팔고 해가지고 수익 많이 나고 있습니다. 효조화 종목입니다. 이런 댓글 남겨주신 분도 계십니다. 나이수님 남겨주셨어요. 그런데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 헛소리 좀 하지 말고 빠지긴 뭐가 다 빠져 올라가기만 하고만 이런 분들한테 한 소리 아닙니다. 별사탕의 춤 님 반갑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점점 보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야 한동님도 진짜 대단하신데요. 한동님 제가 채팅방 초대할 테니까요. 이 방송 끝나고 밑에다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잘 이해를 못하셨는가 모르겠는데 메일 주소 남기십시오. 메일 그럼 제가 비밀번호 걸어놨기 때문에 아무나 못 들이게 합니다. 제가 아무나 안 드립니다. 열심히 하시니까 드리는 거니까 별 거 없습니다. 원하시면 1번 눌러놓으십시오. 그리고 메일 남겨놓으십시오. 밤새도록 같이 공부하고 아침에 또 들어오는데 제가 이런 분을 제가 안 드리면 어느 분을 드립니까? 자 그래서 신세계 보앗건 신세계 지우가 오늘 좀 바쁜 모양인데 40만 4천원에 매수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실컷 팔아먹고 다시 매수 들어갔어요. 이것도 수익 날 확률이 있습니다. 높습니다. 자 지금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지우는 분법 매매 되니까 하는 겁니다. 다른 분을 따라가고 싶으면 37만 4천원 은혜님이 따라갔대죠. 잘못 알고 자 37만 4천원에 따라가면 따라가십시오. 따라간다기보다 그때 오면 하십시오. 39만 7천원 이랬습니까? 30 제가 37만 4천원 이랬는데 39만 4천원 알아들었다 했죠. 맞으면 1번요. 네 그러면 공부 좀 더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들어와서 공부해도 되구요. 공부하고 받아주십시오. 하면 제가 받아드립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거는 원하시면 댓글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저는 승인했습니다. 본인 선택입니다. 일단 수익권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잘 넘어가는지 일단 보구요. 39만 4천원이니까 크게 걱정할 가격은 아닙니다. 신세계 쓸어 담는다 했습니다. 외국인이 이런거 잘 보셔야 돼요. 외국인 수급동향 본다 안 본다 보면 1번 안 보면 안됩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이런거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인의 본인의 매수가 인금만 잘 지켜내면 수익날 확률이 높다. 자 단기 목표치 42만원 정도 가져갈 수 있다. 제가 보기에는 은혜님 그렇게 빨리빨리 하는 분은 아닌 것 같으니까 자 그러나 먹은거 토해내기 싫고 적당히 먹고 뭐 조금조금 다시 해봐도 좋겠다 싶으면 41만원 정도 오면 그냥 파세요. 그럼 이거 15,000원이잖아 15,000원이면 한 4% 조금 안되잖아요. 4%가 어딥니까 1년치 은행이자도 그거보다 작습니다. 그렇게 하셨다가 또 기다렸다가 딱딱해 이야기하는거 잘 듣고 참고하시면 되겠고 보신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받아주시면 감사하다면 밑에 나중에 댓글 남겨놓으십시오. 매일 그리고 치고받고 치고받고 하라고 제가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그 치고받는 시그널 채팅방에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본인 선택하여서 이거 주세 오늘 추세에서 많이 말씀드리죠. 이걸 안 깨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올라가야 돼요. 그렇다고 깼다 해서 완전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단기 분복 매매용이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지저항 있잖아요. 지지저항 여기를 딱 지지해야 되고 본인 매수가가 거의 단기 손익을 결정짓는 본인의 매수가입니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켜야 돼요. 전저점 라인입니다. 그러나 여기를 강하게 돌파 시도 나오면 이거 올라간다. 41만원에 다 팔지 말고 절반만 팔고 절반은 여기 위에 가서 이렇게 큰 꼴이 닿으면 뭐라고요? 이렇게 큰 꼴이 닿으면 뭐라고요? 매수 시그널 매도 시그널 매수 시그널에다 싶으면 1번 팔아야 되는 시그널 팔아야 되는 시그널이면 2번 크게 위에서 막 밀린다. 여기 가서 팔아야 될까요? 사야 될까요? 남겨보세요. 자 신세계 그만그만하고 팔아야 된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끝난 거 아닙니다. 다시 내려오면 또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너무 길게 하면 지금 딴 거 못 챙기니까요.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여기서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만 지켜내면 상관없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1봉 보이시죠? 1봉 탄탄하게 받쳐놨어요. 2평선 위에 있습니까? 주가가 주가가 2평선 위에 있다. 1번 밑에 있다. 2번 그거 답할 동안 저는 시장 체크하겠습니다. 이렇게 처지면 안 되는데 큰전 강판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붙들어났고요. 조선 철강 빠진 거 살짝 들어주고 수남매라고 그랬습니다. 수남매 며칠 전에 모습은 조선건설철강 강하고 IT 붙들어놨다 그랬습니다. 어저께는 IT 딱 올리고 조선철강 건설 박살냈습니다. 수납매입니다. 수납매 업종보열. 이거 잘 캐치해야 돼요. 오늘은 아 오늘은 IT 더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오늘 더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건 나중에 이렇게 아래꼬리 달면서 지지권 이런 데는 몰라도 오늘은 아 여기는 힘없다. 뻘건거에 집중해야 됩니다. 뻘건건데 7% 넘은 거 이런 거 따라가지 말고요. 내수주 강합니다. 내수. 신세계 플러스권 돌았을 겁니다 아마. 얘들 다 강해요. 내수. 오늘 유통이 강합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차트 딱 돌려보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가 제가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기간이 붙들어주고. 이게 수납수세가 빨리 들어와야 됩니다. 수매도세. 코스피는 수매도세. 순매도세. 코스닥. 코스닥은 순매둘. 그죠? 코스닥은 프로그램 순매둘입니다. 코스닥이 비교적 더 양호할 가능성은 없고 외국인도 플러스 들어와 있다.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선물이. 외국인이 팔지 않고 있으니까. 저런 거 뭐 때문에 저런 줄 아십니까? 저는 소설가를 했습니다. 지우. 어서 오고. 자. 셀트리엄 제약. 조금 그거 하고 있는데. 88,000대. 추가도 가능했고. 지우는 앞에 전략들 많이 들었으니까. 어떻게 했는지. 나중에 포지션 변동에서 밑에 좀 남겨놓고. 신세계도 크게 걱정할 거 없고. 근데 장이 좀 흔들리고 있어. 이걸 안 깨야 되는데. 자. 선물 옵션 포지션하고 상당히 관련 있거든요. 장 초반에 한 30분 동안은 지수 관망하자 그랬습니다. 신규 매수는 진짜 특별한 시그널 넣은 종목들 말고는 관망을 좀 해야 돼요. 시장이 처지면 웬만한 종목들 별 수 없거든요.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 언급드리고 있는 시총 상의 종목들. 저는 코스닥시총 상의 종목, 코스피시총 상의 종목이 아니면 보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시청자들이 상담했던 종목입니다. 여기까지 딱 제가 핵심 종목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잘 읽을 줄 아는 내용을 안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 시청자 상담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저께 미국이 상당히 낙폭이 좀 있었는데 다행히 잘 받쳐줬었는데 지금 힘없이 깨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우는 앞에 방송 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그거 참고를 하고 장이 흔들리고 있어요. 자, 조건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안 깨야 되는데 깨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전전의처럼 이렇게 깨는 척하다 잽싸게 들어올리고 위로 끌어당길 수 있거든요. 이거 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제가 선물 없이 많이 해봐서 알아요. 아침에 상승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단타 치는 사람들이 여기서 매수로 들어가요. 짧게 먹고 나오려고 그러면 가는 척하다 확 죽여버리면 두두두둑 튀는 옵니다. 손절물량 그러고 난 다음에 가고 싶은 길 가는 겁니다. 자, 그런 것도 있다. 정도만 알아 놓으십시오. 맞는지 안 맞는지 봐야 됩니다. 진짜로 밑으로 보내고 싶으면 밑으로 팍팍팍 빠질 것이고요. 별로 보내고 싶지 않으면 들어올릴 겁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모양 안 좋습니다. 낙폭 키우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82% 하락입니다. 코스피. 자, 코스닥도 마이너스 0.58% 하락. 오늘은 신규매수 자제하시고요. 가지고 계신 종목들 잘 좀 추스리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낙폭 심하네. 여기서 땡겨줘야 되는데 코스닥도 깨었습니다. 여기 여기까지 밀릴 수 있어요. 야, 방송 마무리를 못하겠네. 30분까지 정도는 보겠습니다. 자, 지우 전략 유지 5%밖에 안 들어갔다 했으니까 37만 4천원에서 아무튼 빠져도 버텨. 그냥 버는 거 많잖아. 20%로 먹은 거 있으니까 버티고 자, 여기서 양복 나올 때 5%만 더 추가. 아니면 끊어버리고 여기 내려오면 다시 한 10% 사서 5%로 적당히 깨지고 10% 그보다 더 먹으면 불었으니까 그 전략 하던지 둘 중에 알아서 선택. 자, 앞에 거 1번 뒤에 거 2번 신세계 자, 선제적으로 던져도 별 상관없습니다. 5%밖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20%로 먹은 거 있습니다. 던져버리고 여기 밀리면 다시 살려면 그거 2번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은 그래도 양호합니다. 8만 8천원 안 깨면 양호합니다. 자, 시장이 다 죽일 수 없다 그랬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 셀트리온이 그래도 지금 현재 양호한 양호한 종목군입니다. 아, 잘 안 밀려요. 지수에 비하면 지금 지수 코스피 코스닥 다 1% 가까이 지금 빠지는데 강보압 약보압이잖아요. 안 빠져요. 제가 보기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양호하고요. 자, 셀트리온 셀트리온도 28만원 오면 땡큐 해라 했는데 28만원 아직까지 안 오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셀트리온 너무 세게 쳐지면 좀 그래요. 적당히 쳐져야 돼요. 아, 1번으로 하겠다. 그렇지 뭐. 너무 쫄 필요 없어. 먹은 거 있잖아. 좀 빠져봤자잖아. 그때 여기서 추가 매수해가지고 들어 올리면 적당히 빠져나올 수 있어요. 본인이 알아서 선택한다 했으니까 결정권은 본인한테 내가 넘깁니다. 개인이 매수 안 들어오니 버티는 듯 조금 설명이 부정확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제가 대략은 알겠는데 개인이 손 안 들면 계속 빠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자, 선물옵션은 제로썸게임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지만 내가 계약을 체결하면 반대편은 무조건 내하고 반대입니다. 내가 벌면 그 사람은 무조건 손해보게 돼 있고 그 사람이 이유보면 내가 무조건 손해보게 돼 있어요. 주식은 좀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는데 그 사람도 사서 좀 이따 여기서 팔면 그 사람도 수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식은 그럴 수 있는데 선물옵션은 무조건 반대입니다. 그래서 버티고 이런데 손절을 안 하잖아요. 한 번 더 죽이고 다 손 들고 나오면 제가 이렇게 갑니다. 제가 경험 많이 해봤습니다. 선물옵션 제가 7년 이상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이틀 한 거 아닙니다. 얼마나 깡통 많이 찾겠습니까? 피눈물을 흘렸어요. 이런 거 보면서 어어 하다가 그냥 작살납니다. 오케이 지오케이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제가 생각하는 정확한 표현은 개인이 버티니까 계속 밀어버린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수가 좀 빠지고 있는데 개인이 사고 있잖아요. 그죠? 반대로 돼야 돼요. 외국인 사야 돼요. 어제처럼 자 그렇게 하는지 잘 지켜보셔라 자 매수폭 선물 매수폭 좀 줄이고 있습니다. 한 500개약 줄였어요. 아까 2400개약으로 봤는데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절합니다. 지수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수 컨트롤 선물로 합니다. 자 적당하게 못 쫓아오기 밑으로 좀 제껴놓고 그 다음에 쑥 들어올리고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한 번 보세요.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매도세서 줄이면서 어제처럼 장막판에 불우스권 돌파 불우스권 전환한다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어제에 이어서 또 그런다면 지금 보세요. 선물 다시 들어올리잖아. 그죠? 그러면서 팍 서죠. 죽이기입니다. 죽이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여기서 따라잡는 애들 한 방 딱 죽여놓고 잽싸게 들어올리잖아. 누가 외국 애들이 외국 애들이 싹 샀다가 따라 붙는 애들 대박 죽이고 다시 대반 들어올리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깨면 안 된다는 거 자기들도 알거든요. understand? 이해되십니까? 이해되면 7번 이런 페이크가 나온다니까요. 장 초반에 야 진짜 제가 7년 동안 당했다니까요. 돈으로 돈 들이 가면서 어떻게 돼야 될지는 봐야돼요. 이거 1분이 무섭습니다. 1분하고 같아요. 1분이 그래서 자꾸 저하고 같이 하다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드릴겁니다. 맞고 안 맞고는 나중에 문제고요. 나중에 어? 이게 진자로 내려가는 것인가? 흔히 책에 나오는 거 진바닥 가바닥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게 이거 진자인지 페이크인지 저는 페이크 잘 잡아내는 편이거든요. 솔직히 저는 말은 안 했습니다만 페이크일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꾸 외국인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가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 저항대입니다. 단기 저항대 이것을 은봉으로 부부부부부 죽이다가 은봉으로 죽이면 밑으로 빠지는 게 정상이다. 올라가는 게 정상이다. 빠지는 게 정상이면 이번에 10번 눌러보세요. 빠지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안 빠지고 들어 올릴 때 양봉으로 이렇게 세게 들어 올리면 좋다 안 좋다 좋으면 연이어서 7번 좋은 겁니다. 여기 여기가 장괴는데 강하게 들어 올리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삐리삐리하면 잘못하면 쳐지거든요. 그래서 안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면 여기 거의 갈림길입니다. 여기만 봐도 여기만 이해 되십니까? 2320을 깨면 오늘 끝장나는 거고요. 밑으로 확 깨면 끝장납니다. 진잡니다. 이제 그런데 안 깨고 자꾸 위로 시도 나온다 그러면 조금 더 버틸만 합니다. 그것도 그렇게 되면 양봉으로 바뀌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양호입니다. 조금 더 양호 잘 보셔야 돼요. 오늘 같은 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규 매수하시면 안 돼요. 오늘 같은 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오늘 같은 날 신규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자 호수닭도 대번에 들어올리네? 대번에 들어올립니다. 자 춥님 7번님 했습니다. 좋은 겁니다. 일단 안 좋은 상황에서 좋은 겁니다. 안 좋은 상황에서 선물을 한번 볼까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선물로 지수 컨트롤 안 됐습니다. 4준이 지수 올라가고 던져버리니까 밑으로 훅 빠지고 다시 들어올리는 올라오고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지수가 그럼 시장 판단할 때 뭐 보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개인의 포지션 보고 판단하면 되겠다. 1번 외국인 움직이는 거 선물 움직이는 거 보면 지수 판단이 되겠네? 2번 2번 당일 추위 당일 추위 당일 추위라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당일 추위 당일 추위 어떻게 궤적을 그리면서 움직이는 거 안 봤죠? 괜찮습니다. 안 봤다면 1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것까지는 안 봤다. 1번 눌러보세요. 상관없습니다. 가르쳐 드리고 가르쳐 드리고 있으니까 안 봤다 그랬죠? 앞으로 보십시오. 이거 자기 가지고 있는 HTS마다 조금씩 차이 있는데 선물 코스피 당일 추위 오늘 추위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렇게 분봉으로 나타나 분봉은 아니지만 이거 궤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선물 외국인이 끝내주게 쭉 끌어당긴다. 그러면 별 걱정할 거 없고 그 다음에 코스피 자 700억 가까이 팔다가 100억 줄였습니다.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면 1번 일단 좋은 겁니다. 어제도 이랬어요. 일하다가 비리비리하다 장막판에 700억으로 마무리했다가 장 끝나고 난 다음에 700억 더 샀어요. 외국인들 짱구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서 제가 위험 위험의 강도를 조금 아 그래도 완전 위험보다는 조금 그래도 낫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에이 상관없어요. 모르는 거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없습니다.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저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거 그냥 여러분들 같이 알자고 알려드린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필요 없고 미안할 필요도 없고 죄송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좀 고맙다 싶으면 댓글 좀 남기시고 그 다음에 홍보나 좀 해주십시오. 야 끝내준 놈 하나 있더라 그렇게 생각되면 전부 무료라더라 카톡도 전부 무료네 방송 하루종일 하는데 그것도 다 무료라더라 들어가 좀 봐봐라 배울 거 있을 거다 이렇게 SNS를 좀 날려주세요. 그러면 그게 저는 시청률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이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유명해지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노출이 많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면 저한테 많이 구독도 해주시고 조회수가 올라가면 유튜브에서 그냥 주식 치면 제가 좀 상의해 나와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제 방송을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요즘에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나누고 싶어서 제가 알고 있는 거 좀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홍보 좀 해달라는 거지 제가 뭐 부자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 전부 다 알려줍니다. 전부 다 알려줍니다. 머릿속에 있는 거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너무 많으니까 13년 공부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안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해야 될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다 못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핵심 위주로 벌써 강의에 다 올려놨어요. 자 어저께 이것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어저께 제발 좀 카톡방 넣어달라 그런데 제가 일단 기다리십시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넣어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강의를 제 강의를 좀 들어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좀 알아들어야 그게 오류도 없고 제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 좀 하시면 이틀 이틀 공부하시면 될 겁니다. 21시간 투자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지금 공부하고 계세요. 야 그런 분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더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다고 댓글도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방송하는 맛이 납니다. 요즘 그럼 어떻게 될까요? 1시간 방송할 거 3시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만큼 저는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큰둥하고 대답도 없고 아니면 반응도 없으면 저 1시간 방송이 20분으로 줄어들고 일주일 다 하던 거 한번 띄엄띄엄 하다가 그나마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좋다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시고 꼭 지금 계신 분들한테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 방송 들으실 분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래요? 1년 전부터 구독하셨다. 고맙습니다. 저 A형이에요. 그러니까 우쿡하죠. A형 우쿡하나? B형이 우쿡하는데 저 불의를 잘 못 참아요. 그리고 제 인정이 빨라요.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바로 이야기합니다. 안 버텨요. 절대로 변명 안 해요. 근데 제가 잘못 안 했는데 상대편이 공격하잖아요. 목숨 겁니다. 제가 그런 성격이 좀 있어서 그래요. 댓글 다는 애들한테 하는 게 뭐 태도 안 하게 아침 7시도 안 돼가지고 다 빠진 애남기사코 쯧쯧쯧 엘리엣트 파동이 어쩌고저쩌쯧 쯧쯧쯧 그게 할 소리입니까 남한테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 시장이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그런데 신세계 받쳐주네요. 그죠. 좋은 종목 잘 안 죽습니다. 한방에 마인만 안 들어가면 돼요. 셀트리엄 제약 어디 죽습니까? 안 죽잖아. 브러스잖아. 브러스 지금 지우가 신세계하고 셀트리엄 제약 두 개 들어가 있어요. 신세계는 40만 4천 원 40만 4천 원 지금 4천 원 빠졌어요. 6천 원 빠졌네. 1.5% 빠졌습니다. 먹을 때 11% 먹었는데 20%로 11% 먹고 5%로 지금 빠지니까 그러면 비중 대비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주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먹을 때 제대로 먹고 깨질 때는 조금 깨지고 다 먹으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신 아니고 저도 신 아닙니다. 깨질 수 있다.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 이거를 머릿속에 딱 남겨둬야 돼요. 성률 좋은 사람이 대박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제가 성률 진짜 좋거든요. 사실은 근데 망하면 대박 망해요. 왠지 알아요? 인정하기 싫어서 그런 겁니다. 제 방송 보시면 최근 거 말고 옛날 거 보시면 16년 승하고 1패 있습니다. 300만 원으로 천몇백만 원 벌다가 하루 만에 500만 원 토해냈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인정하기 싫거든. 16일 동안 안 깨졌거든요. 그 수입 공개 이렇게 난 거 보시면 됩니다. 하도 뭐 말들이 많아서 그런 거 올려놓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거 수정된 거 우리 밤에 하듯이 다 올려놨어요. 다만 너무 길어서 그때는 1시간씩만 끊어가지고 올려서 그렇지 시간 딱 비교해보세요. 시간 많으신 분들 자 요거 중간에 땡가먹고 손해본 거 땡가먹고 넘어갔는지 일일이 다 한번 대조해보세요. 절대 없습니다. 왜냐면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1시간 끊기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 없어요. 초반에 한 며칠은 있을까 몰라. 그건 실제로 매매 행금이다. 최근에 하는 거는 실전 아닙니다. 모이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셀트리언 헬스케어 셀트리언 제약 괜찮습니다. 8만 8천원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말 안 바꿉니다. 빠진다고도 안 바꾸고 신세계 아까 전략 드렸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좀 너무 궁금했네요. 열정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화내는 것도 아니고요. 집중하다 보니까 소리가 커지는 겁니다. 이해하시고요. 좀 더 부드럽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장난칠 때가 아닙니다. 오늘 장이 안 좋기 때문에 똑바로 해야 됩니다. 코스닥 코스피 종목 마이너스 0.75% 지금 하락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강하게 여기를 돌파 시도 놔야 되는데 저 박스 건 이럴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밑으로 안 쳐지고 2320원 안 쳐져야 됩니다. 자 요거 조금 더 내려도 됩니다. 어차피 비슷한 권역이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돌파 시도 노고 여기 위에 채널에서 놀아야 돼요. 주식은 밑에 보다 위에가 무조건 좋은 겁니다. 추세도 그랬죠. 이렇게 이렇게 추세선 쓸 거면 이렇게 추세선 3개 정도 나중에 꺼질 수 있는 거 방송에 나오는데 밑에 보다 위에가 좋습니다. 이해 되셨을 이해 되셨을 거고요. 자 너무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것은 추식기초강의에 추세선 지지와 저항 오늘 공부하세요. 여러분들 계신 분들 최고 중요한 겁니다. 지지와 저항 추세선 20분만 하면 되니까 지금 방송 딱 끝나면 공부하세요. 공부하시고 밑에 댓글 남겨놓으십시오. 채팅방 들어오고 싶은 분들 공부하라면 하세요. 여러분들 좋아하라고 잘되라고 저는 트레이너라 했습니다. 종목 찍어주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갈 수 있는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돈 벌어드릴 자신은 없는데 여러분들 잘못된 거 똑바로 갈 수 있도록 해드릴 자신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면 제가 제시한 대로 해보십시오. 중요하다. 여기 위에 빨리 올라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겠고 자 외국인 매도규모 축소시켜야 된다. 현물 코스닥은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제약이 코스닥이잖아요. 그럼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 좀 빠지고는 있으나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지. 신세계는 그에 비하면 코스피 코스피니까 조금 반등 심하게 반등을 강하게 못하고 있잖아. 지금 시장이 빠지니까 배울 수 없어요. 이것도 그러나 셀트리온 제약은 시장은 빠지고 있으나 외국인이 잡아주네? 자 지우 어저께 체크해랬다. 메릴린치 들어오고 있다. 미래대우 이거 들어오고 있다. 주포다. 1번 2번 체크 여러분들 체크하세요. 이게 장중 장중 외국계 창구 분석법 다시 한 번 더 장중 외국계 창구 분석법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주식기초강의 얘가 주포라 그랬거든. 미래대우 그리고 메릴린치 자 이렇게 대수됐어요. 왜 미래대우에서 사는 사람은 있진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대수됐는데 상위권에 주포가 있는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사고있네 안 빠져요. 88,000원 하니까 확 들어오리죠? 좋다 그랬습니다. 장대형범입니다. 이거 깨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거든. 주세가 어그러지거든. 밑으로 가면 실컷 삼원하는데 어그러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개인들이 그냥 팍 던져버리면 다시 주화 담아야 되고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안 된다. 더 이상 빠지면 안 된대. 하면서 들어올리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주포다 했습니다. 미래대우 메릴린치 이거 들어온지 오늘 잘 살피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쌀트리온 제약 가지고 계신 분들 제법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밑으로 가기보다 위로 간다 생각합니다. 이 시장 심하게 낙폭 큰데 셀트리온 제약은 플러스고요. 물론 어저께 좀 빠졌습니다만 신세계 1.4% 하락이에요. 10.4% 하락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자꾸 우량주 하락 그러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난리가 나거든요. 큰일 납니다. 정말 자 여러분들 제가 상담했던 거 이런 거 한번 올려볼게요. 괜찮긴 하네. 패스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고 싶은가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내가 하루종일 못 쳐다보는 분은 절대로 더더욱 내가 하루종일 못 쳐다본다. 절대로 바닥바닥바닥 하루에 5% 올라오고 7% 내려가고 이런 거 하면 안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루종일 쳐다본다. 그리고 내가 분복매에 좀 자신 있다. 그러면 하지.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고 직장인이 그런 거 하면 안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거 돌파하는지 쳐다봐라. 자 체크하시라. 그렇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선물 아 플러스권으로 돌아서는지 체크해라. 자 플러스 2289개약 잘 안 줄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당장 그리고 환율 지금 계속 폭등 중이니까 더 올라가는지 여부 체크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또 장중스팟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지인들에게 SNS로 페이스북 이런 트위터 자 추천 날려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지우 잠깐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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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